자 하하 슬라임에는 진짜 예쁜 액체괴물과 그리고 아주 많은 토핑들을 써요 자 하하 슬라임에는 진짜 예쁜 액체관물과 자 하하 슬라임에 갔다 왔는데요 자 이제 이 슬라임들을 다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 볼게요 그럼 루치채 슬라임 여기서 출발 자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어요 설명서 플레이콘 에머스글루 슬라임 다이소클레이 모짜렐라 치즈 슬라임 액티베이터 2개 서비스 슬라임 2개 핑크 진주 3가지 토핑 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모짜렐라 치즈 슬라임을 만져볼게요 바닥에 부어서 말려 볼게요 바닥에 부어서 말려 볼게요 너무 더워서 녹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액티베이터를 뿌려 볼게요 버 cae 와 진짜 치즈같다 1개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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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2개 3개 3개 1개 3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제가 이렇게 파 슬라임에 갔다와서 이제 살펴보고 모짜렐라 치즈 슬라임도 이제 만져봤는데요. 어땠나요? 재밌었죠? 자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슬라임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그럼 안녕!